캔힐버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깨달은 자들 자기가 만나봤는데 다 상태 안 좋다고요. 심리치료 병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의식 정화를 해야 된다. 무의식은 의식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 그 무의식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 이게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심리치료 병행해야 된다. 무의식 정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 전에 얘기한 건데 그러면 그 말이 맞으면 성철 스님 말을 더 안 맞게 되죠. 도노 돈수는. 그러니까 외국 석학 얘기해야 움직입니다. 어쩐지 스님들이 이상하시더라고요. 댓글에. 어이없잖아요. 이제야 캔힐버가 얘기하니까. 도노 이전의 점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노 이후의 점수가 진짜 점수거든요. 이게 업장 터는 점수예요. 그러면 견성 이후에 이 바라밀들이 업장을 턴다는 거거든요. 포인트는. 이거 다 어디 가고 견성 따로 심리치료 따로. 견성 하셨어요. 이제 심리치료 받으셔야죠. 뭔가 이상하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의 논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이 2000년 3000년 전부터 있는데 인류가 이제 자기들이 조금 이해하고는 아 원래 이런 거였네 하고 또 난리 피우고 있는 거죠. 육바라밀을요. 닦아도 견성 이전에 닦는 육바라밀은 바라밀이라고 안 하죠. 근데 광의의 바라밀이니까 해줘도 돼요. 근데 대승기 신론에서 구분하죠. 수행이라고 하지 바라밀이라고 안 해요. 견성 이후의 바라밀이라고 불러줘요. 그만큼 차원이 다르니까. 왜? 도노 이후의 바라밀과 도노 이전이 왜 다르냐면요. 같은 점수예요. 똑같은 육바라밀의 덕목을 닦는 거예요. 근데 견성 이전에 닦는 거는 유루의, 번뇌에 있는 악을 유루의 선으로 대체하는 작업이에요. 둘 다 유루의 세계입니다. 견성을 못했다는 거는요. 번뇌성이 있어요. 모르지만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루의 악을 유루의 선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근데 도노을 하고 나면요. 바냐바라밀을 얻었다는 거군요. 그래서 바냐바라밀을 얻은 뒤에는요. 하는 모든 행위들이 바라밀로 승화돼요. 그래서 바냐바라밀을 제일 중시합니다. 그래서 바냐바라밀이 모든 부처의 엄마다 이런 말을 왜 하냐면요. 모든 바라밀일이 다 바냐바라밀에서 시작해서 그래요. 지혜. 알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내 행위가 바뀐 거예요. 모르고 참을 때는 인욕이었는데 알고 참으니까 원리를 알고 공식을 알고 참을 때는 인욕 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공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행위 자체가 그대로 진리의 구현이 돼버려요. 그 전에는요. 좋다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하고 하는 거예요. 들은풍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루의 악을 유루의 선으로 대체하다가 도노 이후에는 유루의 악이건 유루의 선이건 무루의 선으로 대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업장이 본격적으로 털리는 겁니다. 요 전에 하던 것도 일종의 업장 정화라고 할 수 있죠. 왜냐 악보단 선이 나으니까. 그런데 본격적인 업장 정화는 견성한 이후에 시작된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견성을 못 하면 공식을 모르고 하는 거는 무루라고 안 해요. 유루라고 하지. 그러니까 모양새는 선 같아도 그 안에는요. 탐진치로 하고 있거든요. 탐진치가 털리려면 치가 지혜로 바뀌어야 돼요. 탐진치에서 치가 제일 뿌리거든요. 반야가 모든 공덕의 엄마듯이 무지가 모든 악의 엄마이지 않겠어요? 모르니까 탐내보고 모르니까 니꺼 내꺼인지 모르니까 이거 내꺼 해볼까 하는 거죠. 모르니까. 판단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이 치를 무명 무지라고 하는 거고 지를 광명 지혜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거. 이게 반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철수님 거 비판할 때도 화두만 품고 있으면 모든 업장이 정화돼서 다 정화된 뒤에 시비지에 들어가서 견성한다는 이론이 말이 안 된다고 한 게 그거였던 거예요. 화두만 잡고 있는데 참선만 했는데 어떻게 업장이 다 정화되냐는 거예요. 견성을 못 했는데. 성철수님 이야기는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견성을 해야만 업장이 정화되는데 업장이 정화된 뒤에 견성하겠다는 주장이에요. 이상하죠? 업장을 뭘로 정화해요? 화두만 잡고 있으면 업장이 다 정화돼. 신앙이죠. 이거는 이제 알 수 없는 신앙. 이런 거예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아.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하느님 믿으면 구원받아랑 똑같은 소리예요.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는데 그냥 하느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똑같아요. 화두 잡고 있으면 업장이 정화돼. 뭐하러 견성해요? 도노도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허황된 소리인 거예요. 도노가 처음부터 도노가 함께 해줘야 돼요. 도노 없이는 업장 정화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요. 구원 없습니다. 이게 양정교가 다 지금 잘못 가는 게요. 교회는 성령을 모르고 절은 불성을 몰라요. 그리고 막연하게 의식을 치르고 천도제를 지내고 온갖 행위를 하면서 자기 업장이 털리기를 믿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 뭔가 그래도 구원 쪽에 다가가지 않겠는가. 11조를 내면 그래도 뭔가 천국 쪽에 다가가지 않겠는가. 업장이 털리지 않겠는가. 이 소리죠. 절로 말하면. 업장 정화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종교에. 그거 못 시켜주는 종교는요. 진짜 아닙니다. 사이비지. 이런 거예요. 의사가 좋은 의도가 있어요. 기술이 없어요. 병은 못 고쳐줘요. 사람 되게 착해요. 사이비예요? 아니에요. 그 의사. 사이비 의사죠. 왜? 못 고쳐줬으니까. 선량하고 착하고 그냥 막 남 퍼주는 거 좋아하고. 근데 사이비예요. 왜? 성령을 모르니까. 견성을 못 했으니까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원래 그거 해줘야 되는 곳이니까. 견성시켜줘야 되니까. 성령 각성시켜줘야 되니까. 성령 부응시켜줘야 되니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가 사이비다는 게 악의적으로 남을 꼭 속이려고 해서가 아니라 소경의 길 안내니까. 자기도 모르는 길을 안내하고 있으니까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꼭 길을 가르쳐줄 것처럼 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눈이 멀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탐진치에 빠져가지고 남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반야바라밀이 중요한 이유 아시겠죠? 탐진치를 뒤판을 뒤집으려면요. 치를 지로 바꿔야 돼요. 여기에서 반야가 들어서면요. 이 탐진마저도 이제 활용해가지고 바라밀로 승화시킵니다. 그래서 견성 이후에 본격적인 업장 정화가 들어간다는 게 불교 가르침인데 캔닐버 같은 양반은 견성하고 불교는 답이 없더라. 심리치료를 받아라. 이 불교를 모독하는 말인데 몰라요. 모독하는 말인지도 모르고 좋다고. 아 그래서 이상했구나. 이제 와서. 그러니까 이 정도 실정입니다. 초의식 각성한 건 무의식을 정화하려고. 의식으로는 캔닐버 말처럼 의식으로는 무의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의식을 각성해야 무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인데 이런 논리 다 빠져버리고 견성했더라도 심리치료 받아라. 그럼 이게 공부를 뭐하러 하는 거예요. 그럼 역대 부처님 이야 수많은 불보살들이 다녀가셨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심리치료 받으신 분들만 그분들은 성인 됐을까요? 이상하죠? 이야기가. 타고나기를 원래 좋으셔야만 됐겠네요. 그렇죠? 심리치료 안 받고 성인 되려면 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법을 얘기해주는 게 종교인데 잘못된 길을 자꾸 걷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법을 잃어버리니까 이런 말까지 듣는 거예요. 결국 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야 병원 나와 이런 거잖아요. 견성했어도 병원 나와 치료받아. 병이 있으면 치료받아야죠.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에요. 병이 있으면 치료받아야 맞는데 얼마나 탁월한 처방이라고 해서 내놓은 건데 그건 어디 가버리고 병원에 기대해야 되는 그 수행이란 건 뭐냐는 거죠. 벌써 발상부터가 뭔가 잘못되어 있죠. 병원의 담당에 decir